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에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만든 프리파라 카드 뽑기에 이렇게 게임기처럼 달려있죠 그래서 진짜로 모드의 화면이 바뀌지가 않아서 제가 엄마 컴퓨터로 하기로 했어요 누가 게임한 걸 찍은 거예요 네 해볼게요 마이크는 왠지가 엄청 빨려져요 되게 빨려져요 오늘은 어디로 갈 거야? 플레이어 라이프를 선택해봐 매일매일 플레이터와 스마트 라이브 안녕 플레이어 라이프를 선택해봐 플레이어 라이브 플레이어 라이브 플레이어 라이브 크릿 5 3 프리파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코디 스타트! 마이티켓을 스캔해서 코디해볼까?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뛰세요. 이 코디로 괜찮죠? 티켓을 넣어서 팀을 달성해. 빛이나 힐링 중. 힐링 중. 그리파라 할수 있습니다. 밑에 밑에 밑에가 진짜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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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밑 이렇게 밑에 밑에 호уп perchéule 밑에징 Hugh 우선 비주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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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